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4년 7월 학평 A형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요. 다음과 같대요. 그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fx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f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죠. 쉬운 문제네요. 빨리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fx를 한번 구해놓읍시다. 자, 마이너스 1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네요. 무슨 극한? 우극한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읽어가야 돼, 오른쪽에서 읽어가야 돼? 오른쪽에서 읽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스탑! 그때 결과 얼마? 0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 얼마?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1로 갈 때 좌극한 f의 x를 물어봤죠. 자, 그럼 이제 1로 가야 되겠지. x가 얼마? 1로요. 자, 1을 기준으로 무슨 극한이에요? 좌극한이죠. 왼쪽의 그래프 계형을 따라오라는 거잖아. 1을 기준으로 왼쪽의 그래프를 따라와서 1에서 스탑! 그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아, 이 결과는 1이 되겠네요. 끝났죠? 문제에서는 얘네 두 개를 뭐하라고 시켰으니까, 더하라고 시켰으니까요. 정답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은요. 한 번 깨달으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야. 얘가 당연히 합성함수와 섞여 있을 때는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문제 자체, 이런 기본적인 형태는 쉬운 거니까 요것도 이해 못하고, 그래프 못 따라가서 읽으면요. 큰 나버리는 거예요. 자극한, 우극한 개념, 명확하게. 자극하는 왼쪽의 그래프를 따라오는 거, 우극하는 오른쪽의 그래프를 따라와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이 되겠죠. 감사합니다.